커피를 흘렸다 세상에 이런일이 PD님이 당황하면서 카리나 그리기 시작 오늘도 두뇌풀가동 일단 커피 얼룩 바깥을 그리며 머리를 굴려봤음 얼룩이 너무 커서 무서웠음 마음을 가다듬고 덕후의 눈으로 얼룩을 바라봄 그러니까 이게 불처럼 보임 도깨비 불 도깨비 불은 파란색 불빛이 주변에 반사된 것도 표현하고 이제 위쪽 커피 얼룩 얼룩 한가운데에 카리나의 눈이 있는데 이게 얼룩 모양이 구름처럼 보임 그래서 얼룩을 별구름 뜬 밤하늘로 밤하늘에 별도 그려준 자잘하게 튄 커피는 별똥별로 금색 물감도 팡팡 사용함 헤에 카리나 너무 예쁘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도깨비 불을 정화하고 어두운 밤하늘 속 빛나는 별처럼 도깨비 불에 현혹되지 않는 흑살의 눈을 가진 아름다운 카리나완성 카리나 사랑해